얘는 맨날 왕이야. 12시 12시 뉴스 봐. 이제 SBS 나 보는 거 보게. 잠깐만 있어 봐요. 이거 좀 잠깐만 좀 보고. 이런 거 안 봐요? 안 봐라. 이게 무슨 일 있잖아요. 아니 안 돼. 말 안 하고 있어. 이거 뭐 재밌어 이게. 난 안 봐. 보는 건 SBS에서 하는 거 다 봐. 최강일화 제2장. 장모 박해. 강화도 딱밥 4등. 어때요? 배불러요? 배불러지 그럼. 오늘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. 안 먹지. 그건 내가 뭐. 드시지 마시고. 아유 잠깐만요. 나가서 저기 뭐야. 심심하니까. 오늘은 뭐 설거지는 할 일이었고 여기 방 뒷정리라도 하는 게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옆집 가서 좀 빌려올게요. 힘 안 써도 되는 거. 어디가 딱 꼽히면 팍 튀어나와요. 이렇게 장모님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이게 차라리 꼽는 거예요. 꼽아서 탁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. 오 참나 깨있네? 고. 고. 고고고고 치면. 네 개 20만 원에 상을 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 벌칙이 다 있어요 꿀만한 데 막기 그 벌칙을 하면 자네가 별게 다 있네 요새 꽂으라고 꽂고 싶은데 꽂으세요 폭션하라 그냥 안 나오지 지나버려 왔다고 갔지 뭘 그래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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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 안 나와 봐라고 금끈이 안 나올 테니 새가 안 나와지 눌르지 마세요 머리 해보니까 이거 그 어쩌라고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데 막기에요 이리로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데 막기에요 이리로 오세요 꿀밤 한 데 막기 새끼 저러기 봐 이리 봐 그럼 약물 때리는 먹은 없어 꿀밤 때리지는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약물 좀 때려 봐라 꿀밤을 이거 내가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유 들고 있어야지 아유 부끄러워 제대로 때렸네 아유 끓어얽 아유 되게 아프네 그 딱 어유 살짝 때렸어요 나는 손심이 없어서 자네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다른 거 많을 거야 에이 별 게임이 다 있네 컷 봐! 세 번!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맡겨요 손목을 3대를 하나 둘 아휴 30대도 맡겠다 몇 대 맡겨? 세대 한 대만에 남았어 애가 안 아피도 네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? 아니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그려면 내가 세대를 손목을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그건 장모 때리면은 뭐가 돼 뭐가 돼 옳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맡기 장모 때려면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아니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게임인데 이거 줘 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니 아까도 살짝 뗀다고 이거 봐봐 뭐요? 빨갛이 아니 뭐 얼마나 따가웠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 번 받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힘을 복근 줘보라니까 왜 쳐 그냥 찰싹찰싹 붙여 아니 줌 조금밖에 아프다 아니 줌은 왜 붙여 이게 이게